안녕하세요 봉영입니다. 최근 내부전쟁부터 와우를 시작해서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신화 난이도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파티를 좀 구인하다가 아무래도 뉴비고 하다보니까 제가 그냥 공대장을 잡기로 마음먹고 아무래도 취업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공대장을 먹기로 마음먹고 지금 신화를 오늘 처음 트라이 했는데요. 지금 1렘 트라이 영상인데 당연히 부족하겠죠?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지금 막공으로 새벽에 인원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신화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비난하기보다는 즐겁게 감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렘, 3렘, 4렘, 5렘 쭉쭉 갈 거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우리 배달할 때는 힐러는 배달 없습니다. 힐러는 케어만 위산 어 위산 너무 좋아요 1조 디보그 디보그 뛰면은 생각보다 안 끌려가요. 디보그 뛰어야 돼 하얀똥 채찍 광역도트 위산 위산 걸리신 분 개인 생존 신경 써주세요 2조, 2조 준비 완벽해요 빡딜 사이패까지 빡딜 사이패 넘어갈 때 생존기 안 쓸 거예요 약한 딜 약한 딜 들어와요 꽝 관문 지나갈 때 생존기 생각 세 번째 관문데 딜이 좀 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기 그대로예요 네모핑입니다 네모징 피할 거 피하고 쫄 어차피 오드라 자 이제 슬슬 개인 생존 신경 써야 돼 부딪힐 때 개인 생존 신경 써요 아퍼 정보토 위치 너무 좋고 한 번 더 피해야 돼 이건 정보토를 못 버텨 광역 빡딜 위치 너무 좋다 쫄 힐러 넘기지 말고 힐러 빡힐 딜러 슬슬 옮겨요 힐러 빡힐 딜러만 옮겨 다 먹였어 포탈 보스 앞에 하나 깔아드렸어 대각선 위치입니다 위산 잘 지우고 개인 생존 여기만 버텨 위산 걸린 사람 무조건 버텨줘요 포션 먹어 한 팅만 버텨 한 팅만 힐러가 살려줄 거예요 핑 보시고 1조 힘싸움 위치입니다 채찍이랑 겹쳐요 힘싸움 개인 케어 하면서 힘싸움 준비 D보고 뛰어 D보고 할만해 할만해 버텨 버텨 좋습니다 반복 거미줄 하얀 똥 맞지 말기 위산 위산 걸린 사람 버텨줘요 한 번만 버텨 2조 위치는 그대로 끌린 사람 가운데 간문 있습니다 생존 어 여기 그대로야 좋아요 네모진 그대로고 좀만 피하고 좀만 피해요 고란이 진짜 당하지마 어차피 오더라 어차피 와 쫄모 알아서 와 가만히 있으면 광딜 슬슬 자 개인생존 쓸 생각 이거 터질 때 아파요 정보터 아직 없어 버텨 개인이 고란이 끝까지 위치 너무 좋습니다 힐러 빠킬 딜러 날라요 됐어 다 먹은 것 같아 반복 맹독 채찍 아파요 위산이랑 걸리면 버텨줘요 한 팅만 하얀 똥 나옵니다 위산 힐업 위산 걸린 사람 아파요 한 팅만 버티 한 팅 위산 위치 너무 좋습니다 1조 위치 그대로 대각선 채찍이랑 겹친다 1조 버텨 버텨 2조 힐러 빠킬 1조는 힐 못해 지금 맹독 채찍 버텨줘 위산 걸린 사람 버텨야 돼요 위산 한 팅만 버텨줘 거의 광대를 해줄게 2조 2조 준비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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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부족한가 어 됐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요 전부 맘은 나 최선을 다해보죠 리트 나도 이거 생존제 안 쓸 거야 약간 왼쪽 네모징 네모징 위치 괜찮아요 고치 없어 일단 피하고 어차피 쫄와요 어차피 쫄와 고라니 조심 고라니 조심 고라니 저 가운데 살려줘야겠다 실드 써요 실드 개인 생존 개인 생존 하다 아 왜 저기 나왔지 아 좀 먼데 여러분 인원이 없어서 아쉽네요 이거 하고 반복하면 죽이는거 맞죠 우린 4장 3번 오케이 오케이 리그 아시죠 방금은 아쉬웠던게 별재패님이 가운데서 걸려서 배달하다가 그치 실수를 고치 맞으셨어 그리고 아쉬운거 몇개있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우리 그거만 넘기면 깰거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백무빙하다가 후반부 고치 걸렸는데 내가 봤을때 이거 탱커 나갈 필요도 없는거같애 뭐 알아서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알아서 오는거같애 그냥 가지말죠 둘다 그냥 알 박어 근처에 오면은 어글만 잡아주세요 아마 근처로 아무도 안건드리고 오면 가까운 딜러 어글이거니까 오케오케 하아 깬다 미사님 좋습니다 1조 준비 여기가 좀 안지어져서 1조 약간 가운데로 가야될거같애요 포탈 다시 깔았어요 1조 포탈 위치 보시고 거미줄 자 위산으로 좀 잘 지워보죠 채찍이랑 위산 겹쳤어요 겹치신분 체크 잘 버텼구요 2조 2조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기 생존기 안쓰고 넘어갈거에요 자 1박 무시 2박 개인실드 3박 정보토 4박 정보토 3 4박때는 정보토 받으려면 근처에 있어주시면 좋겠죠 반대에요 정반대 네모징 네모징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와두되 1박 무시 1박 안아파요 2박 받기전에 개인실드 지금 개인실드 박을때 아파요 3박 정보토 버텨봐 버텨봐 포션 먹어 용핑님 조심 접시 위치 너무 좋아요 끝까지 힐러 줌 힐러 힐러만 캐어 딜러가 날라요 딜러가 죽기분들 지워줄 수 있으면 지워주고 됐어 포탈 깔아놨어요 힘싸움을 때 생각 대각선이에요 채찍 자 위산 겹친 사람 버텨야 돼 본인이 하얀거부터 다음 위산 나옵니다 위산 아파요 위산 버텨줘 위산 버텨줘 힐 받을 때까지 버텨요 좋습니다 1조 대각선 1조 핑 채찍이랑 겹쳤어요 개인 생존기 한번 쓰셔야 돼 1조 뒤로 뛰면 돼요 뒤로 뛰면 집중 채찍 위산 같이 걸리면 버텨야 됩니다 위산 생존기 써요 개인 생존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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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뒤에 우리가 살릴게 1조가 살릴게 뒤에 2조 아무도 죽지마요 버텨 빡딜 빡딜 사이패 가게 전까지 빡딜 1퍼 더 깔 여기 한번 풀어줄 수 있나요 아 이걸 걸리네 날라가서 감사합니다 피해요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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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봤어요 네모징 2박 천천히 가야 돼 2박 쉴드 개인 쉴드 3,4박 정보토 조금 없어요 버텨 본인이 좀 버텨봐 정보토 5초 광대 정보토 바로 써주세요 보스 보스 바닥 빼빼빼빼빼 바로 맥일거야 바로 힐러 빡힐 힐러 배달 다 다 다 다 빡딜 자 개인 생존만 신겼어요 우리 위산 잘 지우죠 위산 잘 지워보죠 좀 좁으니까 바닥은 깔아줬어요 포탈 확인하시고 자 위산 걸린 사람 버텨야 돼요 포션 먹고 한번만 버텨요 한번만 위산 지워주시고 완벽합니다 위산 감사합니다 대각선입니다 맹독의 채찍 1조 오세요 1조 오세요 뒤로 뛰어 뒤로 뛰어 뒤보고 뛰면 안 끌려요 뒤보고 뛰어 반복이에요 채찍 채찍 위산 겹쳐요 위산 겹쳐 버텨 위산 채찍이랑 겹쳤어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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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오케이 좋아요 위치 좋아 뒤로 보고 뛰어요 뒤로 무리하지마 사이패 개인 쉴드 없이 반복입니다 반복 핑 찍어드릴게요 네모징 네모징까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피해 피해 1박 1박 버리고 2박 개인 쉴드 작은 거 2박 바뀌기 전에 바뀌기 전에 3박 정보토 없어요 좀만 버텨줘 3박 포션 있으면 포션 광딜 정보토 10초 남았다 버텨봐 4박 피해 고라니 고라니 포션 먹어 전부 되면 전부 해주세요 소아님 정보토 오면 바로 박아줘 오케이 힐러 빡딜 딜러 배달 죽기님 지어줘 미리 어 배달 하면서 풀어줄게 빡힐 빡힐 버텨봐 포션도 먹고 됐어 빡딜 패턴 반복 대각선 미산 미산 겹쳤어요 포탈 깔아놨어 대각선 확인하세요 포탈 깔았어 1조 준비 채찍이랑 겹쳤어요 1조 1조 집중 끝까지 해보죠 끝까지 해봐 딜 끝까지 해보았어요 나이스 후우 깼다 급 3 bucks 머릿속 4 ечение 끝까지 해보 koń 3 3 빠른 Yok 보내 校